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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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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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전장의 지배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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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압 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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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괴되었습니다. 파랑팀의 포탑. 중간사ardi는 카드에서 준비했습니다. 저렴한 적은 파괴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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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